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가 인체의 치명적인 정도가 약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연구팀은 아프리카에서 일찍 에이즈가 창궐한 보츠나와와 이보다 10년 늦게 에이즈가 확산된 남아공의 에이즈 복윤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인 HIV가 인간 면역체계에 적응하면서 인체 치명성이 약화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HIV 바이러스가 인체의 무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